총선이 끝난 뒤 전주-원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위한 서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민 투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록의 정치인인 정동영 당선인은 두시군의 통합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다시 시작된 전주-원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서명. 두시군의 기업인 등으로 꾸려진 상생통합추진단체가 2013년에 작성된 완주-전주 통합합의문 등을 토대로 20가지 상생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완주군민이 받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이후에도 10년 이상 유지하고 완주군의 혐오, 기피시설을 짓지 않으며 지금의 완주군청을 완주구청으로 활용하고 군민 여론조사로 통합시청사 털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두시군의 통합이 전북 소외 극복의 시작점이라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를 위해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지역구 당선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선 고지에 오른 정동영 당선인은 최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통합 찬반에 정치인들의 유불리가 작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완주군의회가 군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다며 통합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주민 투표를 앞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1호 inqu실히 촬영기자1호 nighttime 아멘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